한국의 강은래 한국의 강의 한국의 강의 한국의 강의 한국의 강의 한국의 강의 복지 호석이 호옵형이 뭐라고 얘기해야 돼? 왜 거리가 멀게 말해? 호석이 형이라네 정호석 씨? 형님 하니까 좀 운명이 정호석 씨거든요 호석이 형 옷 핏이 되게 좋아요 되게 되게 약간 사람들이 되게 옷 핏이의 피향인 거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방사수담대 RM입니다 리더랑 이런 저런 거 갖고 있고요 이렇게 30주년이 되는 해에 출연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30주년인 거 알았어요? 90년에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? 제가 알려줬습니다 그런 걸로 하죠 네 그렇습니다 고마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탄소년단 뷔입니다 음악 캠프가 30주년이 된 걸 제가 먼저 알게 됐는데 멤버들한테 얘기하니까 제가 선정을 못 해버렸네요 저는 뷔 선배님, 뷔 형님 무대가 저한테는 진짜 어떻게 혼자서 이렇게 무대를 꽉꽉 멋있게 할까 그 처음에 깡 뮤직비디오 볼 때는 어땠어요? 깡 뮤직비디오 말 잘 해야되네요 저는 솔직히 뷔 형님 무대를 너무 좋아해요 퍼포먼스나 어떤 네 그런 열정이라고 해야 되죠 그 열정 무대를 꽉꽉 채우는 모습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시간이 지나서 저는 이게 사람들 많이 좋아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요 실제 그렇게 됐잖아요 실제 그렇게 됐지 그러니까요 공식이 배송됐지 1일 1강 네 시대가 맞춘 중독이죠 시대가 맞춘 네 저는 요즘 행복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어요 걱정이나 공허나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냥 그 상황에 맞게 행복거리를 소소하게라도 좀 찾으려고 해서 그 상황에 맞게 행복거리를 소소하게라도 좀 찾으려고 해서 그렇고 주의에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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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의에선